2019 물의 나라 화천 쪽배축제가 오는 27일 개막해 9일까지 붕어섬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수리수리 화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피서객 중심의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수상 자전거와 카약, 범퍼보트와 워터볼 등과 함께 올해는 페달보트가 새롭게 도입됐고 다음 달 3일에는 축제의 메인 행사인 대한민국 미니 창작 쪽배 콘테스트도 진행됩니다. 개막일인 27일에는 붕어섬 야외 무대에서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고 31일에는 붕어섬 축구장 특살무대에서 인기 아이돌 등에 출연하는 DMZ 팝콘서트 인화천이 열립니다.